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진이 제834 군부대를 시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생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상과 우리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4월 11일 조선인민군 금성진이 제834 군부대를 시설하셨습니다. 위대한 수정님의 탄생 아운덜과 건군 이른덜을 높은 전투훈련 성파로 맞이하고 있는 군부대에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계와 공화국기가 봄바람에 세차게 벌려기고 위대한 김성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손해부를 목숨으로 사사자를 비롯한 인민군 군인들의 결성의 정신이 반영된 구호들이 나부터 있었습니다.